마지막 날인데 할 거 아니야? 응 같이 먹어야 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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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iego 여태와 비슷한 종류가 가재 민물가재 코 그냥 뒤로 걸어. 우와. 이게 뭐야? 되게 신기하다. 여기에 고북이가 살아. 여정이 보여주고 싶다. 살려주더라도. 이거 자라 같은데? 정말 신기한 나라다. 이렇게 계곡 조그만한 도랑에. 거북이가 사는 건 처음 봤는데. 현장 촬영이 좀 늦어지고. 그다음에 강물이 벌어서. 이제야 지금 건너와서. 지금. 적성회의나 전부 스텝들 다 이상 없이. 지금. 여기에 도착했습니다. 네 다행입니다. 저희가 계속 통신 시도했는데 통신이 안 돼서. 좀 걱정했는데. 왔어요? 왔다. 오 오빠. 박수. 걱정 있잖아요. 걱정했어요. 연락이 안 되니까. 아니 그래서 안 와가지고. 저녁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. 우리는 또 기다렸다가. 재규현은. 재규현은. 흔적이라도 봤어? 못 보고 자주 나타난다는 데다가. 거취하고 왔어요. 저녁에 탈지는. 조금 늙은 것 같아 갔다 와서. 괜찮아? 겁나 계속 돌아다니지 마요. 말수가 엄청 줄었어. 이것도 어디서 탔어? 여정의 선물이 있어. 뭔데? 성렬이 선물 여정의 선물. 뭐요? 거북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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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아닌데 이렇게 빨라? 그러니까요. 자라났다니까 이제. 어떻게 빨라? 우렁 잡았고. 우와 진짜 맛있다. 이거 뭐예요? 이거 머리 꺼? 동물 한 번 뭐예요? 가재도 잡고. 가재? 가재. 우와. 오. 야 이거는. 가재가 크면 났다 되는 거예요? 정말 큰일 날 뻔했다. 큰일 날 뻔했다. 닮았지? 정말 저거 같네. 우리 여기 물이 너무 불어서. 오빠가 오니까 마음이 싱글하다. 이제. 마음이 싹다. 아 그래. 우리가 첫날부터 쭉 먹다가. 막 구르프 2만원 먹다가. 마지막 날은 소소하게. 소박하게. 이게 원래 정글의 법칙이야. 아 그냥 아까 그 멧돼지 가져올걸. 괜히 풀어졌어. 어제 우리 저거 먹었잖아요. 나 진짜 마지막 날 안 올 줄 알았네. 그렇지? 와 오니까 또 뭔가 신기해 지금. 몰라 그래. towel, towel. rä technically 뭐야. 통? räum이 밤에 잘 때 못 오게 하려고. 지금 꿇 95g off. 아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못 오게 해요. 단뜩 bö 해.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건 모르겠어. 쌈밥 먹을 때는 쌈장 안에서 먹으면. 거기까지 먹자. 오빠 다 했어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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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를 뺏어요. 꼬들꼬들. 꼬들꼬들 꼬들꼬들.